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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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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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캐릭터 자체도 너무 밝고 명랑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냥 되게 밝은 마음으로 항상 촬영장을 가서 희진이 되게 밝은 캐릭터거든요 그냥 밝고 재미있게 즐겁게 일하자는 즐거운 마음 진짜 어떻게 사람이 계속 밝습니까? 그리고 밝은 마음을 유지하겠다는 그 노력 대단합니다! 아니 우리 촬영 현장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감독님이 진짜 빨리 찍어요 아니 아까 신인감독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게 무슨 신인감독이야 정말 핀 굴러가듯이 빨리 찍는 거군요 네 너무 빨리 찍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슈워! 이랬는데 너무 긴장되는 거야 아직 카메라를 틀렸는데 그 안에서 내가 긴장을 풀어 줄었다는 배우가 이잠현 씨군요 정현 씨한테 정현 씨가 차에서 딱 내면 아 오빠! 그 소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 소리 들으면 되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좀 떨어진 대로 자 슛! 자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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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을 이전에서 목소리로 한번 들어볼게요 슛 한 번 해주시죠 네 기억하면 어떻게 슛! 슛! 아우! 엄마라 좋아요 그죠?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 여러분 지금 미단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